하이 하이 반갑습니다 아 이거 한글 안 한글이네 게임이 안 한글이네 너가 뭔 그란트리스모 같은 레이싱 게임이냐 넌 경료로 트럭이나 하면서 욕풍이나 뜯어라 이 비웅신 돼지려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한 잠깐만 근데 딱 봐도 쉬운 게임 같은데 마우스 클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엄선하고 엄선했다며 환불되는 거도 모르냐 큰 코 다치십니다 뭐라고? 큰 코 다치십니다 큰 코 다친다고 이 게임이? 지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세우고 가자 자 이게 처음에 올라갈 때 이 부스터 부스터를 싸악 해서 잠깐만 1층은 가야지 가자 물로켓이네 자 찌익이 아니라 부앙 잠깐만 이거 여기서 가야겠다 책상에서 이렇게 어허 어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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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시발 잠깐만 다시 포물선을 그리며 각도는 15도 부앙 아 아 아 아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왜 안 되지? 아 있어봐 항아리 게임 같은 거에 비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뭐 방향전환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마우스라는 게임이라서 가보자 한방에 부왕 잠깐만 있어봐 그렇지 오 잠깐만 이거 한방에 가보자 뭐 아 오케이 오 여기서 여기로 가는거야 아 잠깐만 여기 걸치는 여기 이게 왜 있을까 여기 안 걸쳐질 것 같은데 걸쳐지면 한방에 갈 수 있긴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딴 게임 보려고 커피 먹었나 신다 가보자 잠깐만 아 씨발 하하 초고도에 집중을 해서 자 가자 아 씨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아 왜 안 가지지 다시 세우고 가보자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아 씨 그렇지 됐어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 쪽을 올릴게 흠 야 야 28 돼지려나 점프킹이 더 맛있겠다 이럴거면 그냥 그 고난인가 고난인가 그거나 해라 이럴게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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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어 올라가보자 흠흠 흠흠 흠 흠 고대 집중력 고대 집중력 후 가자 이야 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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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아 아 아 씨 아 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좀 출력이 좀 모자라네 어 이 게임마라고 한게 낡으냐 물방개이냐 다시 다시 써봐 흠흠 올라가보자 내가 봤을때는 저 위에 있는 거에 걸쳐야 될 것 같아 걸치고 일단 여기 걸치고 일단 여기 걸치고 싹 와 아 게임 X같은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다시 싹 아 아 내가 이거 보려고 밤새웠나 자괴감까지 두네 있어봐 올라가보자 왜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왜 흠흠 가보자 가보자 노잼치라고 도배 선동한 세기만 쳐내면 된다 복사광이라는 시입색이다 흠 시점 스타 요즘에 파자 호틀러 오더하는거 재밌던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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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타이어인데까지 한번 올라가보자 자 저기 하얀 주전가 그 직원에서 이거 추천한 흠이 이랑 윤태훈 내리쳐서 비줄줄 오르게 하고싶네 잠깐만 이거를 코트방송 보려고 밤낮 바꿨는데 일단 게임이나 봐야되네 자극검든다 아 자꾸 방해하지마 베들링초 할때도 조금만 해보자 5시간 쉬이벌 흐흐흫 아 올라가보자 랄브가 추천했며 이게 뭐냐 조패고신네 점프티니 더 재밌게 쓰면 대충 일단 나부터 흐흫 하다가 안됩니다 저기 위까지 올라가볼게 저기 위에서 좌로 안가냐 아무리 좌가 싫어도 이건 시발 정도가 심하네 아니 어렵다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노잼 도배하는데 좌깐다 이게 딱 코트 감성인데 강단있게 가자 형만 그래 아 아 잠깐만 후미 싸움 잘하냐 이런걸 추천해 견 grape 오랜 엑 허 6000 날씨 기상RI 하귀 아 우리 신바 Academy 야 이거 아이 쫌만 봐봐 흐흠 헉 여기 여기 올려야돼 여기 이게 한방이 절대 안 올라가죠 1 2 3 싹싹 아 아 좀 닥쳐봐 왜 자꾸 방해하는 거야 아니 왜 자꾸 방해하고 왜 그러는 거야 어? 올라가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난 보고 싶어 바로 해줄게 주진은 잘 세우면서 주전자는 왜 못 세워? 가만있어봐 간다 웃기지 말아봐 잠깐만 잠깐만 아 좀 조용히 좀 해봐 진짜로 제대로 하는 거 아니 집중 좀 해보자 아 좀 제발 하나 둘 좋았어 아 여기서 이걸 올라가려면은 한방에 가서? 아 존나 떨어지네 개같은 거 다시 됐다! 아 씨발 아 다시 하 하 아 아 굳는 게 더럽게 안되네 가서 와 아 다시 해서 촥 올려 아 아 다시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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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게임? 2단 점프가 어떻게 돼? 맑은 잔스로 하고 있어 우리 내기하자 5시 5분까지 너 저기 못 올라가면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자 인정하냐? 알았어 5분 안에 올라가 볼게 아 고집도 또 시작이다. 지폴 비응실련 하 아 다시 다시 가자 둘 셋 아 아 존나 스파어 떡 스파어 떡 가자 아 아니 게임이 그게 안된다니까 출력이 5분 동안 방해해줄게 미치인세기야 알각알각 나가라 라니윤나와리융 하지마라 봐 하지마 utan 여기서 했다가 어 옆에 붙을 수 있었는데 3단 점프 한 칸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라고 좌파 한번 발들이밀라고 아 아 아 아 그냥 여기로 가볼까 될 것 같은 아 절대 절대 안 돼 아니 내가 봤을 때는 파일법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아까워서 전화질로 낮추었다 아 우리 할머니 시켜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아니 뭐 말같은 소리야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해 나 숨막혀 뒤질 것 같아 형 그냥 죽여줘 자 오케이 됐어 올라왔어 간다 아휴 다시 고 이런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되던 것도 안 되잖아 다시 하나 둘 셋 쭈 아 노인네들 못하는 거 맞잖아 돌려주고 하나 둘 아 이거 아닌 거 같아 그냥 그냥 왼쪽으로 올라가자 아 그만해 그만해 가자 아 절대 안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기 어떻게 걸쳐 어떤 건방군이 왼쪽 한 번에 가능하다고 비행신려나 아 진짜 해볼까 116km 동간남이 나무까지 올라가려고 한다고 올라가지겠냐 지팔료나 머갈스가 바갈수야 하나 도 많이 처먹어서 우리 열받아서 뒤져버리게 만들려고 이러는 거야 개시 미움신 철판 숙주 내가리뇨 이 이 아 짜 며칠만에 초심이렀네 하지마라 하지마라 아니 아니 올라가 올라가는 봐야될거 아냐 야 저기 타이어까지 올라가보자 왜 이렇게 니네 도전정신이 없냐 이 새끼도 완전 패배주의자 새끼들이네 야 여기 하나 올라간게 뭐야 난 그렇게 게임 안해 감성이라는거냐 점프킹은 진행은 되잖아 이 뉴트리아 세기야 왜 이딴 커피포트 올리는 뱀을 추천한거냐 방어대가리려나 외국인 노동자 목불놈 내려와도 너보단 잔하겠다 5분 지바라 커피응신 가만있어봐 하나 둘 쪄 됐어 됐어 이거야 야 야 야 야 야 와 이거야 얘들아 되잖아 하면 뭐 된다 어 저 올라가자 이제 계속 해봐야지 오케이 쪼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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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좌파가 답이라고 몇번 얘기했냐 해주지려나 내가 알아낸거지 네가 알아낸게 아니지 말은 정확하게 해라 가자 한방에 하나 둘 뿜 뿜 뿜 아 아 오케이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하나 이건 맨 끝에서 어 타이어가 왜 있는걸까 그냥 있는거겠지 간다 오케이 아 쪼끔만 됐어 올라갔어 나 잘하잖아 개미친 삶은 대지련 10분 걸려서 드디어 한칸 올라왔네 유방 쥐어짜버리고 싶다 야 야 나 새로운 기술 알았어 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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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거 어때 지리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거야 어때 지리지 잘 세우지 하나 둘 형 이제 보니까 정은경 질병 미처 천장 닮았다 얘들아 우리 궁극적이게 생각해보자 이건 코트를 욕할게 아니라 이식피음신 쓸모작이 없는 커피포트로 생지랄하게 만든 오줌통대가리 개발자를 욕해야해 너 욕풍 땡길라고 그 아 욕풍 땡길라고 그게 아니라 똥겜 찾으려면 직관적이고 그치 형 있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됐다 근데 어디로 가는거야? 여기 위로 가는거 맞나? 맞겠? 아닌가 옆으로 가볼까? 오! 와 진짜 정답이 하자 태훈아 내가 이거 너 국민청원에 올려줄까? 다시 7개월 주고 싶은거야? 가만있어봐 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시청자 시청자 리즈도 파악 못하는 귤우우 우지련 저 올라와 볼게 내려간게 옆으로 가는게 아니었어 위로 올라가는거였어 다시 올라가려면은 내가 봤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가까울 것 같거든?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네 오른쪽으로 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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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케이 다시 올라왔어 가자 하나 둘 좀만 좀만 더 오른쪽으로 와! 존나 아깝다 그만해라 어떤 새끼냐 그만하세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 하하하하 윤태훈씨 주전자로 물 끓여서 머리에 부어서 수익 만들기 아! 좀 봐봐 재밌는 게임이라니까 이거 내가 동결시 해준게 아 아 이 이 이 이 이 씨발 넌다 아 아 나 이 이 이 이 이 진짜 진짜 뭐하라고 점프킹 맞아? 점프킹이 아니 아니 근데 진짜 그만해 태구나 장난치지 말고 여기서 너만 재밌어 보는 재밌어 알았어 나 이제 결단 내릴게 나 안 휘둘리기로 했거든 또 성질내지 사이코세기야 코난 코난 찹찹하자 찹찹하자 그냥 피시방 사장이나 해라 아 제발 피시방 게임 다 끝났어 이제 할만큼 했어 코난 찹찹하자 부베스타일로 가는거야 재밌어 보이지 않아? 코난 찹찹? 너 20년아 너 그래서 보도방부 방송보고 2부 방송보고 청자들한테 시청자 니즈 받겠다고 투표하겠다고 한거냐 그러고 번복한거냐 20년 그거 안될거같아 이거 하지마 저거 추천한 세기가 누구야 말해봐 말해보라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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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それ 베가리 찹찹 니 저 탱이나 찹찹 때려 시피응싱생기야 알았어 진짜 재밌는 게임 하나 할게 바로 그냥 미스터리나 해라 포더킹 가자 포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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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포더킹 진짜 재밌는 게임이야 탁탁인지 컨제 게임인데 RPG성이 좀 있고 로그라이크 게임이거든 보여줄게 새로운 게임 그니까 포더킹을 하겠다고 이 자식아 포더킹 가자 포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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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적인 맵 사라진 문명 포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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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때 이거를 포더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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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데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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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더킹 포데뜰 포데뜰 포데 포데뜰 포 comunque 뭐하지 아싸리 배그 어때 이번가 아몬 배그야 알았어 알았어 그렇다면 어? 엘릭스2? 신작 게임이다 알았어 점프킹 점프킹 간다 점프킹 가자 안 돼 그거 하면 나 정지당해 점프킹 하자고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길래 뭐하는 게임이야 점프하는 게임이에요 점프? 그게 끝이 진짜 무슨 쥐약차 먹은 게임 추천하네 피파 현질 유행이라는데 200만원만 지르자 미친 소리 하지마 피파 바이럴 하지마 형 요즘 시발 매니저들이랑 회의 안 하지? 고트 형님 당신의 멘탈을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할 줄 아는 거 노래랑 처먹는 것밖에 없어서 게임 다 노즈미어 15월 19로 별풍 유도하는 거야 그래픽 족굴인데 오 도트 감성 올라가라고? 헤헤헤헤 어? 존나 쉬운데? 뭐야 이게? 18486으로 너구리라던 갬성 아니냐 형 잠깐만 존나 쉬운데? 어 잠깐만 각도 맞춰야 된다 오 오 맵을 이런 식으로? 존나 쉬운데? 개 쉬운데? 야 이걸 나한테 하라고? 존나 쉽잖아 어? 그 말 딱 사라지게 해줄게 비응실련아 어? 어? 10분 뒤 아시발 이럴게 눈에 보인다 보여 기읍 기읍 아 오케이 알았어 정확한 힘을 써 아 지랄하지마 니가 뭘 알아 니가 뭘 알아 아 이렇게 방사 좀 바꿔주십시오 방사 좀 바꿔주십시오 돼질래? 이런 재활용도 안되는 태훈이 백태같은 버러지게임은 누가 알았냐? 이거 표명이 국룰인데 하실? 졸? 몇.. 몇시간 걸리는데? 이거 빨래라면 시커만 깬 사람도 있어요 안 해 안 해 변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변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7개월 전태훈이 마냥 나락존나 가네 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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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전에 존나 쉽다던 코트 태초 마을 가버리기 5 5 5 5 천왕만 알거면 지금껏 비응신 졸보되지 세기야 5 5 저 위에 뭐가 있을까? 저 위에 공주가 있냐? 설마? 공주 구하러 가는 게임 같은데? 딱 보니까? 비용신 철가면, 시발 새끼 이거 개새끼 뭐야 아 시발 아 코트 아 될 것 같은데, 왜 안 올라가지지? 아, 또 태초 마을 질깟네 야이, 시발연아 켜방 안 할거면 우리가 일단 개노잼 게임을 왜 쳐보고 있어야 하냐? 여기서 또 30분 지나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겠지? 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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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기우기나, 오랜만에 다시 하자 잠깐만 아, 이거 분명 쉬운데, 왜 안 돼, 시발? 그, 여기서 여기 넘으면, 존나 빡세네 어차피 현황 못하고, 불편함 지금 끄라고, 기욱, 기욱, 기욱 아, 진짜 돌문어 숲에 대가리면, 게임 존나 못하네 아, 진짜 돌문어 숲에 대가리면, 게임 존나 못하네 아, 씨 아, 이거 갈 수 있는 거 맞아? 확 안 나와 딴 데 가나? 치켜라 콩 하시라고 그럼 가지마, 지볼류나 그럼 가지마, 지볼류나 웜즈 개재미 있게 봤잖아 전부 방금 거기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가 태훈아 학습 능력이 없는 거냐 랄프는 이미 다음 맵 받겠다 존나 못하네 이 비응 신세기 개소리 하지마 아씨 정말 시발 시간 때문에 랄프야 그냥 끌른 주전자 가져와서 후도 붙여버리자 그만해라 진짜 얘들아 형도 벨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너네 그렇게 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 알겠니 아니 시발 왜 저기로 겨 들어가냐고 이 병신 빡통대가리 새끼야 형 이럴 거면 개같은 게임이다 형 이럴 거면 개같은 게임이다 코트보다 잘하겠다 아니 꼭 놓지 말고 턱 아니라니까 어쩔 건데 딸썩딸썩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조개 수집이라도 하던지 메이트홍이라도 켜봐라 아 진짜 뭐하세요 왜 나에 대한 점프가 엄격한 건데 오케이 좋았어 이게 앞에서 뛰는 게 아니 아닌가 봐봐 대가리 쳐박는다니까 저거 야 이 시발 진짜 아 이거 뭐야 대가리 쳐박는다니까 여기에 야 이거 못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여기 아 갈 안되냐 그냥 이거 계속해라 졸라 재밌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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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시발 정말 태훈아 요령이 있다고 점프하고 방향키 안된다니까 톡톡이가 말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야 너 일로 와봐 너가 해봐 네? 너 해봐 톡톡이가 된다잖아 애들이 근데 난 뭐 톡톡이가 뭔지 모르겠어 저도 선동당해서 저번 줄 알았어요 몰라요 야 이 시발 아니 점프 이게 맞아 아니야 이게 와서 해봐 앉아서 해봐 존나 어려워 이거 뭐 오래면 게임이 아니 어렵다니까 앉아서 해보라니까 패드로 해야 더 잘되려나? 패드로 할까? 뭐하냐? 감 알았지 이제 응 역시 랄프 게임에 재능 있어 우리 랄프 잘한다 오빠 하지마 우리 랄프 처음 직원 문질례대 오빠 하지마 제발 부탁할게 진짜로 시청자들이 노래 불러주고 시청자들이 승글 읽어주고 랄프가 게임해주고 니가 하는게 뭐냐 도대체 하하하 잠깐만 어렵네 이거 제발 생각해보니까 주전자 게임이랑 다른게 뭐냐 왜 안 올라가죠 이거? 뭐하냐? 아니 이거 최대 점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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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맘대로 떼지는데 아 떼지는 지맘대로 그래 지맘대로 떼지네 이게 민심 뒤집으려면 직원들 다 끼고 엄주하라고 흘러내린 물렁유 방울에 공방되지려나 딜을 모아야 되는구만 지야부터가 일단 달라봐라 그러나 이게 거제도의 고용입니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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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어떻게 하지 이거? 말이 안 돼 저기로 어떻게 톡톡이로 가 대가리 개 짧은데 뭐하냐? 더 빨리 떼나? 에? 이 게임은 게임이고 코트 자존심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빡침이 재미있어서 훨씬 낫다고 아 이제 메커니즘 알았어요 이 게임은 시랄 스페이스바를 빨리 떼느냐 늦게 떼느냐 하네 빨리 떼면 멀리 안 가요 빨리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몰라 그거를? 어디 가요? 아 횡단보도 잘 걷는 방법 잘 건너는 방법 알았다 초록불대 가면 되는구나 지금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어? 어? 어떻게 했어? 방금 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어? 스페이스바를 좀 천천히 떼는데요 여기 탁 나 그 일단 어 우와 이게 거리 조절 가능해요 이게 조금 일찍 떼는데 일찍 이거 맥시멈이에요 이게 나와봐 이거 무슨 일이야 어렵네 먹으면 랄프 형한테 그네 멍청한 돼지렴 거기서 갈때는 조금 빨리 떼면 돼요 누가 모르네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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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비용신틀 딱 대기 그냥 우동 따고 크림벨이나 돌리자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줘 랄프 코트게 일련아 랄프가 BJ 하자 이 머리에 우동 사리만 쳐들은게 셋 열이나 가네 태훈이 30분 플레이 보다 영빈이 3분 플레이가 낫다 이게 거제도의 고영빈이다 태훈아 넌 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는 걸 몰라서 누우면 너 했잖아 잘가요 다시 와 이 새끼 이 기사가 이 갑옷 좀 무거운 걸 입고 있네 오케이 좋았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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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좀 빨리 뺏어 자격지심 가질 필요 없다 이게 돼지 고인 마감 무면색이야 확실히 무면허 출신이라 그런지 방향 감각이 없네 얘들아 사격 준지 표정 리을이응 찐텐이다 그만 패자 랄프야 오늘 방송 끄면 너무 꺼두고 맞는거 아니지 아닙니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맥시멍자 넌 옆에서 떨어질 때마다 대가리 한 대씩 맞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너무 급해 지금 랄프야 솔직히 답답해서 뒤통수 한 대 달기고 싶으면 안경 한번 쓰다 내봐 오 이거야 이거 태훈이는 옆에서 리액션 보시나 해주면 안될까 이거 컴퓨터 시간대 하던 공식기기 했으면 이거 겐자 무조건 키욱 키욱 오 랄프 옆에서 비웃는거 개웃끼노 키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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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아무 이유 없이 한 대 맞겠는데 대중 키욱 키욱 오 이제 감각을 익혔네요 이게 이거 소만 걸고 미션 돈 해봤자 돼지려나 이게 이제 3분만에 태초 마을 갈 윤태훈씨입니다 이게 또 지난 후 비음친 뭐 아 얘는 취 자작도 안했는데 왜 이러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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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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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싸움 한 대씩 척척척척에 바로 보여줄게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어? 어? 이거 뭐야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냐? 랄비아 분체급 호수 열악 피씨 방지율 레이더 인하하자 템션 떨어진다 후키읔 누가 청개 쏘자 저 모른 베다리면 일부러 떨어지고 있다 어? 어? 이러고 있다 히로인 히로인 아니 이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아 오 오케이 으악 으악 오케이 아 씨발 엉 아 으 아 아 아 아 으 ㄹㄹ 휴먼지 같았다 어? ㄹㄹ 굿 ㄹㄹ 굿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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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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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락 아티스트 윤태훈 ㄷ ㄷ ㄷ 아씨 뭐야 오케이 가자 한 방에 그렇지 내가 있지 않고 있었다 오지게 터뜨리네 돼지새끼 아씨 이빠 다음층으로 갈 때 태훈아 방향키 누르지 말고 점프만 해서 어떻게 가는지 경로를 생각해 고옹이라 모를 줄 알았냐 시벌 뱅구를 갈겨버리네 야 우리 태훈이 엘들링터 하던 것처럼 이겜도 5시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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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향키 없이 점프하는 걸 습관하라고 경로부터 보라고 이 새끼 이 새끼 할 거리 찾으려고 눈깔 돌리는 거 봐라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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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ㅂ 진짜 어? 야이 ㅅㅂ 어? 여기 왜이렇게 올라가게 이런거 그렇지 샴푸 한다음 방영팀 많이 써먹으라고 샴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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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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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 제가 이 수족관의 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수족관의 최고 최고 물고기가 될거에요 아 내가 더 작아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얘도 나보다 커 기다려 멸치 나올때까지 이렇게 나오잖아 나와주면 여기 하나 또 있다 나이스 먹어주고 자 얘보다 내가 더 클까 얘보다 내가 더 클까 어떻게 생각해? 안먹어 왜냐? 나에게는 멸치가 있기 때문에 자 먹어주고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송사리들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 송사리 송사리 있나요? 없애요? 없애요? 송사리 없애요? 개소리 개소리 하지마세요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총 15마리 먹었기 때문에 으악 으악 족될 뻔했다 오케이 이제 송사리들 먹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 색이 끝까지 못 깬다 달 크기도 모르는 색이다 목고기 크기를 바로 먹어주죠 컨트롤 개자라죠 바로 먹어주죠 바로 먹어주죠 바로 먹어주죠 또 먹죠 맨 위에 내놔 자 이제 붕어가 됐죠 자 이제 붕어가 됐어요 붕어가 됐어요 붕어를 조심해요 자 가지마이 바로 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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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정 으이씨 먹고 집중하자 내가 더 커 확실해 내가 더 커 고기 키우기 스킬에 3000원짜리 보컬있다고 맵도 많고 PC이름또 똑같은거 훨씬 재밌는거 그거 하자고 싶녀다 새로운거 알아냈어 여지껏 몰랐던 사실 와 어이 오케이 도전 도전 마음 급할거 없다 마음 1도 급할거 없어 먹고 먹고 천천히 하면 되는거야 도전 도전 천고 도전 천고 도전 천고 도전 천고 스팀게임? 스팀에 있어? 물고기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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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피드앤그로우 하시면 되겠네요 피쉬앤그로우 이거? 피쉬 아니면 피드앤그로우라기 도전 안하는데 비응신 올리기 물고기 죽이기 먼식이 빨 유미줄 탄 비응신 게임만 하며 흐흐흐흫 전혀 범위기 화 피쉬 그리고 저거 이름? 피쉬 이름 똑같은거 있다고 피...쉬... 와인 태훈아 문어대가리려나 넌 그냥 지금 방종하고 싶은거지? 아니? 이 플레이 타임에서 니 원래는 반응 안 보여줄거면 방종 때려 20년아 이거 노즙인거 같아 무슨 게임을 할거냐면 그거 할거야 지렁이 키우기 내 목표 내 목표 10등 안에 들어가기 10등 안에 들어가기 맞아 사실 다 쪘죠 야 요거 좀 보세요 지렁이예요 우와 야 요거 좀 보세요 지렁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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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음 틀어 놓고 해야겠다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 오라고 했어 안했어 누구 나한테 먹힐 사람 누구 나한테 먹힐 지렁이 있어요 아니야 10등 안에 들어가는 거 목표로 할게 와 잘 피하네 이 게임은 구배송님꺼다 할거면 구배송님 흉내라도 해라 아 죽었다 그다다 죽었다 죽으면 안 되잖아 지렁이 응 누가 이대로 죽었나봐 와 저 놈 참 탐난다 앞에 갖고 그냥 싹 한번 먹어버릴까 어? 어 내 몸이 달고 있어 아 이 새끼 맛나게 생겼네 얘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 이 새끼 어디 가는 거야 오! 뒤졌다 뒤졌어 뒤졌어 뒤졌는데 왜 안 나와 뒤졌는데 영양분이 안 나와 뭐고 이거 기계 족같네 아 맵이 뜨는구나 아 나간 거야? 아 이 새끼 내가 겁이 나서 나간 거야? 나한테 먹힐까봐? 쫄보 새끼 저기까지 키워놓고 죽고 가지 그럼 제접하면 다시 저 상태에서 시작되나? 내가 왔던 게 그대로 오고 내가 뿌렸던 양분이 그대로 처먹으면서 가네 이런 비영신 자 내 목표는 10등 안에 들기 지금 10등이 11,000점이야 아 야 꿈틀아 너 시청자지? 아 이 새끼들 봐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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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번 진단 나 맞는지 방송 에? 에? 맞나? 거트형 맞나? 이런 비영신 기회는 온다 내 낀 괴구슬이라서 알아 기회는 와 분명히 온다 나는 똥색 지렁이라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걸? 먹기도 싫고 이 새끼 맛있겠다 뭐야 왜 이렇게 도망가? 씨바 뭐야 이 새끼가 오케이 오? 저런 빛나는 양분을 먹으면 좀 더 커지는 확 커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달려가서 먹으면 야 너같은 잔창에 관심 없으니까 꺼져 내 구역에서 나가줘 미안하지만 크게 물러면 큰 물로 가야돼 확실한 거는 큰 물로 들어간다 지금부터 어? 이제 가두리 양식하네 야 너 정말 맛있게 했구나 야 너 정말 맛있게 했구나 너 뭐야 태훈계이야 재팅창 웃음이 사라졌다 자 그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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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냥 다들 난 이거 10등 딱 찍고 잡게 어때? 잘하니까 한 새끼만 먹자 한 새끼만 먹자 하나만 걸려라 5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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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좀 보태여 대왕지렁이가 내가 이새끼를 바로 가두리왕식에 가둬버렸어요 잘 죽어 아! 야 이새새끼야! 마! 씨발새끼야! 가두리왕식이었다 이거! 으잇! 아 씨발 다시 하자 아 짜증난다 아니 이거 흥분하면 안돼 이 게임은 내 방금 위에 있던 핑크색 지렁이 닉네임 코트 뭐였는데? 코트백? 큐트백? 큐트백? 코트인줄 알았잖아? 아 씨발 놈이 새끼 사용자였네? mpc인줄 알았는데? 제대로 간다 제대로 가자 제대로 응 스팀 물고기 게임 안할거야 너희들이 준비한 게임 하나도 안봤잖아 그럼 뭐 어쩌겠어 내가 하고 싶은거 해야지 주전자 게임하기 놔두지 그냥 왜 이렇게 날 휘두르는거야 오오오오오이 새끼봐라 야, 너 좀 지는 구나야. 오, 쟤 좀 자라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얇고 길게 간다. 마치 안철수처럼. 너무 맛있습니다. 양분이 맛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맛이 뜹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아, 씨바. 아깝게. 와, 이거 똥 뿌리고 가네? 네가 그렇게 똥을 뿌리고 간다면 내가 네 똥을 먹어주지. 아주 야무지게. 오, 야잇! 와. 와, 죽었다! 아, 씹새끼. 아, 진짜 맛있는 거였는데. 저거 제 왕건이었는데. 왕건이, 왕건이었는데. 먹지를 못했어. 너무 아쉬웠어. 이거 냈고. 너희 둘이 싸워? 싸워서 뒤지면? 그것도 내 것.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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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까비. 자기 몸뚱아리에 숨어버리면 되네.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이거 내꺼야 쳐먹을 생각하지마 야 가두리로 제대로 주시네 야야야 웜즈는 이겨 언제 10등 되냐 진짜 얇고 길게 가자 조금만 굴빵해지면 그때부턴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굴빵해질 때까지 요런 거 하나씩 먹어주면서 얇고 길게 살자 그러다 보면은 점점 모이는 거야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 자기관리 하자 자기관리 욕심부리지 말고 언젠간 기회가 온다 언젠간 기회가 온다 그래 남이 흩뿌려놓은 똥찌꺼기 먹으면서 저런 새끼가 아무리 도발을 해도 난 그냥 흘러가는 지렁일 뿐이야 아무리 도발해봐 안 낚인다 자 벌써 최대 크기 내가 지금까지 하고 나서 제일 커졌어 이거거든 하루 이 맛이거든 다른 새끼들 잡아서 뭐해 못 먹으면 말짱 꽝인데 내가 스스로 이렇게 주워쳐먹으면서 몸집을 조금씩 불려야지 안 그래? 좋았어 10등 10등 가자 오! 이거는 먹어줘야 돼 이거는 맛있겠다 나이스! 시발! 호올리쉣 어차피 욱신 왜 이렇게 욱신을 부리니? 왜?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으냐? 먹어라 왜 이렇게 욱신을 부리니? 왜?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으냐? 먹어라 가벼 Mira 힌라 자 네들이 나를 노리는 순간 난 계-속 커지고 있다 해봐 그렇지 그렇게 해봐 자 10등이 머지않하세요 오would 어 어어어어어어요 저거 먹다가 저희한테 죽으면 졸라 열 받죠 10등이 머지않으니 꼬 오요요요요요요 완전 맛있잖아 예? 내 집 몇 점이지? 이 정도면 10등 할 법도 한데?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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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시바 새끼 그래 그거 먹어라 그거 네가 아무리 먹어도 야 너 정말 너 씨 하이 새끼 순간 그걸 노려? 건방진 놈 새끼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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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어악 어쨌든 어어 잘죽어 청자야 너 청자야? 나 코트야? 코트 닉네임뭐야 저거 코트 비형신 그저 비형신들 어떻게든지 한번 죽여볼라고 개바락을 떨지만 난 절대 날 죽일수없다 너 시청자구나 새끼 아니 뭐야 만점 되려면 개 오래 걸리잖아 아 이거 힘들어 에바야 안되겠다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리 오늘은 뭐라고 하셔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락을 치셔도 10시까지만 딱 할게요 내일은 내일은 뭐를 해볼까 내일 컨텐츠를 보고 싶은 거 있어 내일? 내일 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 내일 공포게임 하나 준비해볼까 그러면? 내일 그러면 공포게임 하나 준비해볼게 아 무슨 피파 200만원 현질이야 피파 그거 바이럴이야 개지랄하지마 나랑 안맞아 내일 공포게임 하나 갖고 올게 좀 무섭은 걸로 그래 좀 제발 한가지 게임 좀 진득하게 해보자 그래 나도 방송 아침 10시 11시까지 방송해보지 알겠지 알겠지 그니까는 저 방송 조금만 봐야돼 게임을 앞으로 뭔가 하나 어 알겠지 이거 게임 지뢰찾기 가져오게요 요거 돈 보대요 지뢰찾기에요 아니야 공포게임 하나 갖고 오면 좀 진득하게 봐줘 그래야 10시 11시까지 방송하지 나도 스토리 땜에 어우 재밌네 하다보면 계속 하는 거고 오케이 알겠지 알겠지 PC방 게임 접었어 더이상 뭐 볼 것도 없고 그 게임 컨텐츠 다 즐겨가지고 이제 할게 없어 준비했잖아 나하고 준비한 게임 뭐있어 내가 준비한 게임 뭐있어 스페이스 캐틀 주전자 게임 내가 준비했었잖아 이거 보다가 재미없다며 나 존나 게임 준비한거야 이거 나 존나 게임 준비한거야 이거 아 존나 빡세네 아까 하던거 또 못하네 야라이 비응실련아 개존도쟁겜 하나 쳐들고 와서 우리가 안보면 우리 탓으로 쳐 놀리네 비응실 같은 면 이게 인간이냐 구비시켜서 겨우겨우 안아내는게 이게 똥망겜이면서 난 말 진짜 심하게 하네 참 아름다움 안 다음 겨우 뜨거워 나 그 그를 항구 머물마 ㅋㅋㅋ 어떤 두 두번 두 갈끼가 마방종알 마방종 마방마방 마방마방 봤어? 와 안 돼, 안 돼, 시발 놈아, 시발 새끼야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진득하게 봤으면 이런 장면 나오잖아 재밌잖아 내일 공포게임 갖고 올게 존나 무서운 걸로 그래서 좀 스토리도 보면서 좀 오래 좀 해보자 진짜 나의 고야? 어? 뭐가? 갓게나 오늘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 죽을 것 같아 오늘 너무 욕을 많이 하더라 너네 왜 나한테 그러니? 하루 쉬고 왔다고 개같이 까이고 그래도 성적 창단 잘 뽑았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왜 기억을 하는 거야 나한테 게임 한 번 추억여 더 안고 어느 정도 예습이라도 해오던가 한 시간동안 삭후다가 이제 진행되는 건데 내일은 미스테리아 공포게임을 하겠어 내일은 미스테리아 공포게임을 하겠어 더 찾아봐야 리나메 같은 게 다 다 제발 더 재밌는 걸 생각해와라 하 봐봐 게임 존나 찾을게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흠이랑 랄프랑 5시간씩 게임 찾을게 그래서 이거 재미없어요? 바로 다음 게임 재미없어요? 다음 게임 재미없어요? 다음 게임 그렇게 해서 게임을 도전 도전 청구 도전 미니게임 청구 가자 알겠지 알았어 내일 진짜 게임 존나 준비해올게 재미없어? 패스 재미없어? 다른거 재미없어? 다른거 초이스 좀 잘해봐 형전문 분야잖아 알았어 야 너네 게임 오늘 무조건 구해놔 10개 이상 10개요? 10개 이상 구해놔 10개 이상 게임 구해놔 10개 이상 게임 구해놔 그리고 나 자고 일어나면 그때 게임하자 예정된 수순이었어 난 주전자 게임 재밌을 줄 알았는데 갈게 여러분들 행복 costs 10개 이상게 1개 이상게 3개 이상게 아빠지